오늘 저는 이 자리에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서울 서부권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더불어민주당에 관한 양심선언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권익위에 제보자로서의 신고도 다 바치셨고요. 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의뢰서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국회 소통한 기자회견을 좀 주선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엔 서울 서부권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으로서 오늘 옆에 서 계신 내부구발자 양심의 호루라기 이분의 국회 기자회견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요청하셨고 또 잠시 뒤에 옆쪽 공간에서 질의응답에 나서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울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윤두건 님입니다. 옆에 계신 분입니다. 서울 강서울 현재 위원장은 진성준 국회의원입니다. 옆방에서 질의응답 받고 자료 드릴 텐데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울지역위원회에서 현금을 동원한 불법 당원 모집 그리고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 강서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 있었다는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양심선언문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성준 위원장으로 있는 강서울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및 조직강화특별위원장으로 있는 윤두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서울지역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민주당의 불법행위 등을 양심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강서구에서는 현금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을 불러 모아놓고 식대를 지급하는 자리에서 강서구청장직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 김승현을 위한 진성준과 김승현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금을 동원한 불법 당원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4천만 원을 받아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조직 구성 현황으로 강서구에서는 2019년 12월 13일자에 강서울지역의 수석부위원장인 조의안 밀성건설 대표 등이 주축이 되어 다음이라는 선거 사조직의 발대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 모임은 명목 상의로는 친목도 모, 봉사, 인재양성을 내쉬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재양성의 미명하에 진성준을 중심으로 하여 진성준이 국회의원으로 당선하기 위해 그리고 진성준이 키우는 김승현 등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만드는 데 위 사조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이라는 조직은 진성준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출발했는데 본부 조직은 40여 명 정도로 운영되었고 회장 1명, 부회장 5명, 자문위원 5명, 감사 2명, 사무국 5, 6명, 강서울 지역구의 7개동 회장 및 대표총무를 2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강서울 7개동은 각 3명의 운영자들이 5 내지 70명이 정도의 조직을 꾸려 운영할 계획을 시웠고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위 사조직 다음의 정관과 회칙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위 조직 외에도 강서 목링한 학교를 운영하였는데 목링한 학교에는 당시 기준으로 1기에서 10기까지 배출하였고 각 기수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 총동문회 사무국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총동문별 기수별 인적사항을 취합하고 인적사항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였는데 이 동문 각자 당원들이 모집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연 3회에 걸쳐 전체 모임을 추진했는데 청와대를 포함하여 서울투어 야유회 송년 모임을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다음 조직과 상호 공주하여 운영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현금 동원 불법 권리당원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진성준 의원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강서을 쑥 부인장인 조이아는 출처불명의 돈을 조윤두근에게 김승현을 구청장으로 만들기 위한 권리당원 모집을 모집할 활동비로 지급하여 왔고 저는 저로 하여금 강서구의 전체 20개 동의 회장에게 그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이아는 저를 포함한 여러 명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제가 받은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날짜별로 조이아는 저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과 제가 동별 회장에게 그 돈을 나눠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2월 24일자에 조이아는 저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10일자에 같은 방법으로 2천만 원을 입금하여 총 4천만 원을 제게 입금하였습니다. 이 돈을 송금한 명목은 진성준 의원이 자신의 포장안 출신 김승현을 강서구청장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이아는 이 돈을 저에게 송금하면서 강서을 지역위원회의 상세위원장 16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학교에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나머지 2,400만 원을 강서구 전체의 20개 동의 회장들의 일부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이 지시대로 돈을 입금받아 16개 상세위원장에게 모두 지급을 하였고 동별 회장들에게도 모두 지급을 하였습니다. 제가 조이안으로부터 입금받은 지시대로 돈을 나눠준 내역과 관련한 증빙사료는 저희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이아는 총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저에게는 그중에서 4천만 원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돈을 입금한 것입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다음 조직의 오모총장, 정모국장, 김모국장에게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그들은 지시대로 돈을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20개 동 회장 20명이 인당 3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별 회장에만 기본적으로 총 6천만 원이 전달되었고 그 돈은 그대로 권리당원 모집 목적의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집행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저는 4천만 원을 받은 직후 그중 2,400만 원을 8개 동의 회장들에게 인당 300만 원씩 전달하였고 그때 300만 원과 함께 권리당원 입당 용지 입당 용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입당 용지 100여 장을 함께 나눠주었습니다. 그중 입당 용지를 제가 기자분들께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동별 회장들이 입당 용서를 가지고 권리당원을 모집하라는 의미였고 그때 10대 등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3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 전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된 민주당의 강서구 권리당원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식으로 점조직같이 수시로 밥을 사주면서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방식이었고 이것은 돈을 뿌려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것이어서 엄연히 불법임을 밝힙니다. 제가 그 6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을 조회하는 지시에 따라 집행하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부 제보자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20계동 회장 중 한 명인 우장산동 강모 총무가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다음 회원이 모여있는 네이버 밴드에 불만을 토론한 것이었는데 권리당원을 모으는데 힘이 들었다고 한 내용입니다. 300만 원어치 값을 해약에 신경을 써서 모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캡처한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회원 중 한 명이 강서경찰서에 고발을 하였고 강모 씨도 이에 대해 경찰서에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희안이 강모 씨 상대로 당신도 선거법 위반이니까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에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정리해라 라며 전화로 협박한 바 있고 강모 씨가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포함한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고 조희안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아 집행한 내부자에게 전체 내용을 공익신고하였고 차후 수사기안에 형사고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권리당원 불법 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모집한 민주당의 강서구 권리당원 6천여 명의 명부는 국회의원 진성균 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위원회 수석부회의원장인 조희안은 이와 같이 모집한 6천여 명의 권리당원 명부를 포함한 약 2만여 명의 당원 명부를 지역위원회 직원도 아닌 위 다음의 회원인 정모 씨에게 건네주었고 위 명부는 현재까지 다음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 자료들은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김승현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용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당원 명부는 지역위원회 책임자인 국회의원 진성균이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하며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유출됐으므로 진성규가 조의한 2명은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을 제어할 것입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도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동시에 불법사전운동으로 판단되므로 양심선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진성균과 김승현, 조희연이 공마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균의 사조직, 다음의 연합회 회장은 민주당 강서울 지역위원회 수석부의원장 조희연입니다. 조희연은 밀성건설의 온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진성균과 그 측근 정치인들을 위한 사조직인 다음 연합회는 회장 조의한 부회장단 20여 명, 사무국 20여 명, 고문의원 10여 명, 자문의원 10여 명, 운영의원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다음 연합회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총 7개 팀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약 2천여 명에 이르는 방비한 조직입니다. 이 7개 팀 중 동위원회 팀은 2년 전부터 조직이 구성되어 지금까지 활동 중이고 나머지 팀은 21년 가을부터 조직이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인데 이들은 진성균 의원이 키우는 김승현을 강서구청자로 만들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 다음 조직 전체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동위원회 팀은 강서구 전체 20개 동 회장 및 거주자로 구성되는데 각 동별 30에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인원은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매달 정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위안은 이들에게도 자금을 전달하여 활동비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장년팀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55세 미만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별로는 최저 20에서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체 수백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매달 정기 모임을 하며 조위안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 공무원 팀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매달 정기 모임을 실시하며 조위안으로부터 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회의 때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불교팀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7개 사찰의 불교 신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도 매달 정기 모임을 하고 불교팀도 조위안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았은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 팀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목사 및 신자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승현의 부친 김모 장로가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독교 팀은 활동 자금은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21년 2월 26일 강서구 방화동 소재 강서을 지역 사무실 옆에 있는 식당에서 김승현의 부친인 김모 씨 이때 조위안으로부터 권리당원 모집을 위한 활동비 1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저는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이거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저와 불교위원장 조위안 기독교위원장인 김모 씨와 함께 있었으므로 모든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은 제가 조위안으로부터 송금받은 4천만 원 중 100만 원의 현금이었습니다. 여성위원회 팀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여성들로부터 이루어져 있고 총 20여 개 팀입니다. 한 팀당 20에서 50명으로 전체 인원은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를 또 매달 전기 모임을 하며 조위안으로부터 활동비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악팀 및 천주교 팀은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조직을 구성될 무렵 조위안의 활동비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 경선과 관련하여 조위안은 진성균 의원과 김승현을 대동하고 위조직원들을 모아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때 김승현과 진성균은 강서구청장이 출마하는 김승현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3월 30일 6시 30분부터 강서구 마곡동 소재 더메이드 뷔페 식당에서 다음에 회장 조위안은 연합회 회원 여성 임원 70여 명을 모아놓고 인당 식대 2만 4천 9백 원과 별도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위 전역 자리는 밤 9시까지 이어졌는데 이때 진성균과 김승현이 위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강서구청장 지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 참석은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때 진성균은 30여 명을 김승현을 강서구청장 격임자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승현도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10여 분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위안도 40분에 걸쳐 김승현을 구청장으로 밀어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당시 참석자들을 상대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승현이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이나 본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위 식대는 조위안의 카드로 계산했는데 식대 및 주류대로 총 200만원 상당은 나왔을 것입니다. 이 카드 내역을 조사하면 확인될 것입니다. 22년 3월 31일 6시 30분 위 같은 장소에서 조위안은 다음 년 앞에 총장년팀 임원 70여 명을 모아놓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성균, 김승현, 조위안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김승현을 구청장으로 적극 지지해달라는 발언과 함께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조위안이 총 10대 주류 2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22년 4월 1일 6시 30분경 위 같은 장소에서 조위안은 각 동일한 팀 70여 명을 모아놓고 같은 방법으로 김승현, 조위안이 참석자를 상대로 강서구청장 적극 지지해달라는 발언과 함께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진성균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조위안이 총 10대 및 주류비용 200만원 상당으로 카드를 결제하였습니다. 22년 4월 4일 6시 30분 위 같은 장소에서 조위안은 다음 사무국 입원 50여 명을 모아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성균, 김승현, 조위안이 참석자들을 상대로 김승현을 강서구청장으로 적극 지지해달라는 발언과 함께 지인들의 연락처를 모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조위안이 총 10대 및 주류비용 100에서 200만원 상당으로 카드를 결제하였습니다. 위 같은 내용이 4번에 걸쳐 총 10대 및 주류비용을 800에서 1000만원 상당을 조위안이 결제하는 것을 저는 목격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담연업회 수석부회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위 모든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직강화특별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민주당의 전국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이 민주당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목격하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내부자로서 더 이상 그들의 불법행위들을 묵과하지 못하고 이상의 내용을 양심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마친 대로 위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였고 차후 수사기안에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를 돈으로 해결하는 불법행태가 이번 기회에 모두 뿌리뽑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